내가 이번에 공략을 봤어 폴가이즈 1등하는 법 공략 유튜브 봤거든요? 자 일단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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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떨어질 때쯤에 탓탓! 그리고 지금 탓탓! 장애물을 거슬려고 하지마 장애물을 이해하려고 해야돼 자 장애물이 난 못 지나간다 금방 내려갈 거예요 서두르려고 하지마 이런 거는 서두르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냥 서두르지 마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면 안 돼 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냥 톳톳! 아 차량 내가 이번에 공략을 봤어 조금은 서둘러야 되겠네요 나 저격할 거라고? 야 나 저격 안 해도 1등 못해 자 간다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폴가이즈 세계 1위 영상을 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립니다 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너무 급한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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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처럼 도와줘 아니 아니 이거 왜 못 잡아 이거 잡는끼가 뭐야 아니 왜 못 잡냐고 멍청아 아 운빨 게임이네 어 잠깐만 나 가겠는데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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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라색아 일로와줘 보라색아 보라색님 보라색 이 자식아 보라색 왜 저렇게 갸우뚱해 지금이야 화내지 말고 진정하고 이해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나 진짜 화 안낼게요 화 안내고 진정해서 이해해볼게 오케이 엠파루 잘할 수 있어? 아 돌아와 오케이 맨 앞에 플레이 좋았어 좋았어 깔끔했다 여기 가운데 쪽으로 오케이 좋아 좋아 장애물에 몸을 맡기는 거야 지금이니? 오케이 헤에헤헤헤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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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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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야 왼쪽 왼쪽 제발 제발 일어나 멍청아 하아아아아아앙 된다! 형 진정의 1라운드야 오케이 알았어 꼬리 잡기 팀전 나 이거 좋아요 왜냐면 우리 팀이 잘하면 이기거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얘 잡아요 얘 잡아 저 내 꼴이야 저거 아나이스! 어 안 나이스인데? 뺏었다 뺏었다 뺏어 뺏겼다 저 페리카나 저거 뺏었따 뺏었다요 뺏었다요 오케이 아 뺏지마! 뺏지마 3x3 제발요! 제발 뺏지마 3! 제발 뺏지마 3! 아 언제 끝나? 왜 이렇게 안 끝나? 8초x4 6초 5초 아! 5초 남았는데! 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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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저렇게 저 꼴 나는 거야 지금 방금 봤어 떨어지는 애들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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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! 야 오케이 왔다! 아 하지마! 어이씨 이 자식이 하지 말라고! 마라! 아유 이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뭔데! 난 들어갈래 난 들어갈래 난 들어갈 거야 난 들어갈 거야 오케이 1라운드로 쉽지 여러분 제가 유행어를 만들었거든요 코큐 어때요? 코큐? 꺼큐랑 코나 커져라를 합친 거예요 근데 유행어 어떨까요? 코큐나 먹어라! 어때요? 별론가요? 아 나 이게 제일 싫어 아 이거 귀여워 자두포도 자두자두 자두포도 자두자두 자 여기 포도죠 자두포도 아 하지마 진짜 하지마 우리끼리 밀면 안 된다고 비둘기야 우리끼리 얻을 게 없어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자 오렌지 수박 자두 오렌지 수박 시시하지 말라고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밀지마 밀지마 야 얘들아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돼 수박 자두체리 외우자 수박 자두체리 수박 자두체리 수박 자두체리 1번 나왔어요 나이스 성공 x2 와 나 3라운드까지 처음화 벽을 피하고 바닥에 계속 있어라 뭐지? 여기를께서 다가오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서 와요? 아 여기서 온 건가 아 이게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나봐 오 Navin 와 처음인 vais 해야 real 아하하핳이 최떼 addiction 이게 딱 피하고 바로 가운데로 가야 돼 바로 가운데로 바로 가운데로 와 점프까지 해야되 점프 언제할만해 아직까지는 할만해 야야야야야 잠깐만 어어 점점 빨라요 4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죽는 사람이 없네 거의 어 뭐야 마지막 마지막에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? 뭐지? 어 한 애도 안 어려웠는데? 산 넘어져요 산의 정상에 먼저 도달 아 이게 마지막 라운드구나 이거 1등 못할 것 같은데 아 난 자신 없어 아 나 1등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력이라고? 야 지금까지 내가 한 것도 실력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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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먹지마 제발 아 아 아깝다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아 자튼 여러분들 이번에 홀 가이드 랭킹 1위분의 유튜브를 보고 제가 좀 조금 따라해봤는데 확실히 공략을 보고 해서 그런지 조금은 잘한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 비하면 거의 1등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1등 한 걸로 칩시다 여러분들 저는 1등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1등 했네요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기쁘다면 우리도 기뻐 야 너 왜 나 비꼬 좀 그렇다 에어half 아 고맙습니다 Instant